안녕하세요 모가살림 입니다. 오늘은 또띠아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고소한 깨과자 소개해 드릴께요. 먼저 오븐팬에 종이후일을 깔아주세요. 여기에 또띠아를 놓고 식용유 1큰술을 골고루 발라주세요. 올리브유도 좋고 포도씨유나 카놀라유 같은 식용유 다 좋습니다. 그 위에 올리고당 1큰술을 다시 발라주세요. 올리고당이 없으시면 꿀을 바르셔도 괜찮은데 제가 해보니까 올리고당이 좀 더 바삭하게 구워지는 것 같습니다. 혹시 짭조름한 맛도 원하시면 소금이나 허브솔트를 약간 뿌려주셔도 좋아요. 여기에 깨를 골고루 뿌려줍니다. 이제 또띠아를 먹기 편한 크기로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세요. 한 장으로는 너무 아쉬운 양이니까 두 장 만들어주세요. 이제 17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8분간 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. 오븐이 없으시면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. 정말 간단하게 완성됐죠? 한번 맛보면 집에 있는 또띠아를 다 쓰게 되는 깨과자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